아이고 이거 어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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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대계명 제대로 보라고 우리 아방 나테리에 올리세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때? 아이고 미씨가 악설 그저 아픔인 아니 아기라도 아산냉 자심을 허나 건 괴로왕 아픔인 보건소에 간 주사라도 헌데 마자몸인도 해줘 그저 아이고 죽어죽게 아이고 죽어죽게 아니 어디건 아판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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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방 거느려 가면 게 미신 거 입수같게 라면도 인맹질라 상에 올라가주면 저 아이고 그저 이 비타미드 영비자 그런 말들도 허면 어디가 괴로울까? 그거는 조그마니 먹어주고 조그마니 어디 휴가루 등기멍 집에 구만이 심이넣떤 아니었고 그저 날 더운디 그저 강 조작배띠하잔 그저 먹기 시작하믄 날 불가사 아이고 아방열령 생각하멍 이제 술을 줄여줍서우 줄여줍서우 고라도 그 말을 듣지 아니잉 술뱅이죽게 저 놈이 예 저희들이 그 술을 줄이는게 아니고 생명을 줄여볼지 아이고 죽어죽게 이래왕 응채호썰 주물나봐 아이고 참 적당히 없어 어디가 주사라도 맞고 아프민 저의 약이라도 타당먹으면 되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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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철레가노 죽어간다 죽어죽게 어먹네 사람도 얼먹이젖니 저reh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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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약이라도 입살따 Jeśli 다음 sa乌아holder 저 reversed 그 사itung 운전 중 이제 자손들을 벌쳐올 날만 기다렴 쭈 미식어디 무뚱더리 들어옴암쭈 저 올레 들어옴암쭈 그늘의 왕상은 임수가 끼고 아 이래 왕 엉치 웃을 주려고 엉치 너리 안잡으라면서 저면 날부터도 아방 아프지 아니어멍 연날 어머님 산때도 그때 유채 비언 섬은 유채들 털메 요 물나기만 구덕이 누워이신 아기만 말곤 먼 희연 바띠간 그거 아이고 꼬시락들 몸 타가먼 그거 일럴때도 아이고 죽어죽혀 죽어죽혀 아팡 못 가카라 못 가카라 한 먼 일럴래 가네 아방 그때 어디 휴가랑 놀래던 게 편하게 그런 일이 혼두번이 아니란 누난 이젠 아방이 아프대너고 왕쿵으로 맺을 수 케네이도 나왕 그 말을 믿질 못해 푸다기 저래 가라 저래 가고 가 현양이라도 불러라 아이고 미신 현양이면 가위가 미신 딱터랑 가위 부르라는 임수가 가위해 미신 거지 딱터고 똑터리고 인형태고 입살 때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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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아방이 진짜로 아팜시민 빙원을 가고 진짜로 아팜시민 약을 먹으실테죽에 아방 나 아니고라는 말이랑 나 아치 낀치기 빠띠 같다고 난 아이고 그 냄비에 고등이 지져놓은 거에 문짝 크게 그 장국에 냉국에 밥도 먹었은게 아이고 아이고 이놈이야 이 저 삶아달 거든 뭔지 가보라 이디 저 옷 데려주게 생겼지 열란 이거 아이고 열란하며 나 저 홈새도 오지 말고 그 형 아프건 저 빙원이 가고 아프지도 않냐 뭐 아프댄 똥이시거 일이라도 시키카보댄 양 그 거지 마라 난 참 학교 당길 때 우리 아이들도 요거 딱 그 형 어머니 아팡 학교 못 깎으라 못 깎으라 하미 난 두번 곧짜냉 그저 설레블라기 미시거 학교 당경 미신 공부해 미시거 어몽신디 거짓갈라 멍 그거 쇠경 그거 공부하기 슬펌 아프지도 아니엄 거 아팠짜너멍 그걸랑 다 그저 설레블라기 갱란 아이들신디도 이 거짓말로 이거 아방 표현으로 거짓말로 이거 아팠짜너거 하미 난냥 미시거 여러 번 더블멍 존단일 허구정을 아니엄니 다기 나 인생 설레블라 걱정하지마라 119 불러줘 나 병원 먹고 할거라 아이고 그 어른들도 탁 바빈 아방곳든 혼자 후송을 한 그분들 나라 세금 받으멍 일러지 않임수다기 두발로 그르지민 인형냥으로 간 약을 타나 주살맞으려나 가죠 어디 거느림도 거느림도 아이고 아방냥 영푸는 이거 이거 그거보다게 아프지도 아니엄 아프대냉 어떤 흐민 각시신디 돈 5만원 타벗고 요새 원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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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5만원 노래를 허설 아니 불렌 이 아방도 이젠 나이들어가는 허설의 소급이 짚어감구나 이신디 이젠 이거 아프지도 아니엄걸 놈신 아바님 날 대리러 왐쩍 갈랄무신 추석에 상우위 올라가짐지 그 다음은 경혜영 각시신더래 두놈 많은 타잰 작전 부리는 거 모르는 중아람 수각이 아이고 이놈이야 참 아픈 사방 아니 니 살마다로서 건덩이 거덩 뭔지 가봐봐 아이고 아프지 아니 수닥에 딱보미나 주게 나가 아방 작전에 점 쏘곤 1인 몇 번이랑 2번이로 또 쏘고 가보드네임 수각이 이렇게 하면 저 콜택시를 불러봐봐 이시 아이고 콜택시나마 나 오늘 공혜영 호만이형 누웡입국 미식어 시험농거났나 맹기랑 저 냉장고에 개 얘기라도 칵 놔도 크면 그거 먹고 그 음식이면 귀신 돌아와 그 상우위에 개면 5만원 후나 놔 놔줄카라 아이고 5만원 5만원 그자 각실 그자 어디 은행 찍어 아방긍허지마랑 저 각실 포랑 그 돈 찍어내는 기계를 호나 어떤 삽서 인약품인 미식어 주게 다 할게